자횡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제 이런거 이런거. 건드려야죠. 자횡이에요. 자횡 다시. 자 그렇지. 자 좋아요. 자 준비. 뿔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제 모션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뿔이 길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일단은 상대가 짧게 넣든 길게 넣든 일단 길다고 생각하고 리시브 자세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런거. 봐. 그냥 나가잖아요. 자횡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죠. 여기서 좀 더 늦춰야죠. 근데 그냥 치고 보잖아요. 그런거. 그러니까 덤비지 마요. 일단 덤비지 마. 상대가 먼저 덤볐다고 생각해요. 자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야지. 그럼 성공한 거예요. 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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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세요. 집중해야 돼요. 볼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준비했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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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건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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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제가 자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건드려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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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자. 자. 그렇지. 좋아. 자. 자. 이런거. 그렇지. 좋아. 자. 이런거. 그렇지. 자. 이런거. 그렇지. 준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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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런거. 다시 다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정해져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상대의 모션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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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거. 그렇지. 자. 자. 그렇지.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자. 자. 여기서 이제 우행 들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행. 그렇죠. 이제 우행이야. 어. 자. 제가 여기서 서브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자. 볼을 보고 드라이. 아니지. 이거죠. 어. 준비. 자. 자. 우행. 그렇지. 자. 우행. 그렇지. 자. 우행. 그렇지. 우행이 왁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덤보도 괜찮아. 그런데 우행이 백쪽으로 들어가면 덤비면 안되죠. 그렇죠. 좀 기다리지 말라는 것은 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자융이 백쪽으로 들어갔을 땐 덤벼요. 그런데 화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덤비지 말아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알건섭개 Realm Dieterannel diciendo. 왼쪽 잡이랑 두 stroke는 헷갈려 볼게요. 맞아요. 그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좌행, 그렇지. 우행, 우행이죠. 우행이죠.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이런 거. 다시, 다시. 이거, 그렇지. 좀 더. 자,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자, 이런 거. 지금 너무 빨리 쳤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렸다가 흘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 자,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자, 물어보세요. 따라가야죠. 다시, 다시. 자, 준비, 준비. 자, 따라가야 돼. 긴장하세요. 자, 준비, 준비, 준비. 자, 그렇지. 좋아. 자,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준비, 준비. 자, 이런 거. 그렇지. 자, 준비. 자, 이런 거. 그렇지. 좋아. 잘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거. 다시. 준비, 준비. 자, 투. 자,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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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자, 그렇지. 나이스. 자, 이런 거. 봐. 곤드려. 자, 준비. 자, 이럴 때. 그렇지, 이렇게. 지금 YG였잖아요. 이럴 때 상대가 제가 이렇게 박자를 늦춰서 YG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서두른다는 거죠. 이럴 때 YG 쓰시는 거예요. 난 뒤에.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오면은 따닥. 이렇게. 다시 하시고. 자, 돌보고. 감사합니다. 자, 준비해서 다시. 자, 보고. 빨리 판단. 어떻게 보면 YG는 판단이 좀 빨라야 돼요. 판단. 자, 다시. 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준비. 기다려요. 자, 기다려줘. 다시.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볼이 왔을 때나 짧게나 길게나 왔을 때 치지 말고 다 건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건다. 달랜다. 좀 안정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지. 안정감 있게. 좋아, 좋아. 다시요. 안정감 있게. 그렇지, 안정감 있게. 좋아, 좋아. 그렇지,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게. 그렇지, 안정감 있게. 좋아, 좋아, 좋아. 자, 안정감 있게. 좋습니다. 다시, 다시. 어, 좋아. 자, 안정감 있게. 그렇지, 안정감 있게. 그렇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왼손잡이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준비해서 해보세요. 자, 이제 왼손잡이는 보통 이렇게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많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봐줄게요. 자, 이쪽으로 많이 넣었죠. 이쪽을 대비해야 되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속섭으로 이쪽을 유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많이 가져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을 좀 받으면 다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미들라인. 그러면 상대방이 저쪽으로 또 넣을까봐 또 빨리 따라가다. 미들라인 넣으면 좀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상대는 눈치 못채게 살짝 여기로 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렇죠. 내가 이제 원스텝으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스텝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